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준석 씨가 아마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계획이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준석 씨가 신당을 창당하든 말든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2024년도 총선과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일 때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뉴스로 이준석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의 논평이나 또 정치인들의 어떤 논평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의 현안 과제인 선거부정 문제 특히 선관위가 주도하는 덕표수 조장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 본격화에 대한 그런 논평도 관역을 벗어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논평과 관련해서는 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는 문제를 그냥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외면하거나 은폐하게 되게 되면 모든 종류의 그런 논평이라는 것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짓으로 이렇게 치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준석 신당 창당을 선거부정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신문들은 이준석 씨와 환자가 수울에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말을 참 잘 만듭니다. 언론이 딱 받을 수 있게끔 감각이 있는 거죠. 의 인요한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잘 안다. 이준석을 끝까지 안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은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래서 아마 인요한 그런 혁신위 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신문은 그동안 설왕설례됐던 그런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준석의 신당 창당 카운트다운 에 들어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평을 보내고 있는데 한 3, 4일 전에 그 문제를 홍준표 씨가 정확하게 예상을 한 바가 있죠. 홍준표 씨는 만신창이가 되어 공천을 받아본들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낙순할 것이 뻔하고 비례정당 하나만 그렇게 신당을 창당해 가지고 효과를 보더라도 내년에 정의당보다 의석 수가 더 많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차기 대선에 캐스팅보트까지 지을 수 있는데 영악하고 한매친 이준석이 그것을 모르겠느냐 3일 전에 홍준표 씨의 논평입니다. 여기서도 마저 철두철미하게 선관위주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일체 홍준표 씨가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논평도 이제 조금 더 관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바로 그제에 이인재 씨가 이준석이 오늘 국민의힘과 결배를 선언했다. 12월 후반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그런 명분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실패를 내세우고 내년 총선에서 보수의 전멸을 막기 위해 창당한다고 강변한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준석의 분열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구질구질하게 시비를 걸고 주저앉아 분탕질을 치는 것은 혁명이 아니다. 내가 그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충고다. 80대 분하고 40대의 이준석하고는 견해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이준석 건을 건넨 이유는 이준석이 지금 저렇게 출시하게 된 배경은 불현떗이 등장해 가지고 혈성처럼 등장해서 2021년 또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에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나경원 씨하고. 그게 자력으로 여러분들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 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모바일 투표는 조작이 쉽습니다. ARS 투표는 조작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사전 투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ARS 투표를 당일 투표로 보면 되겠죠. 모바일 투표의 표본 집단수는 11만 9,065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ARS 투표의 표본수는 3만 129명입니다. 이 정도 큰 표본수라고 하면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각 후보별로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모바일 투표 득표율 빼기 ARS 투표 득표율이 나경호는 마이너스 7.82% 이준석은 플러스 10.92%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바일 투표 특정 후보의 모바일 투표 포본 집단과 ARS 투표 포본 집단의 득표율이 표본오차 0의 3%를 훨씬 넘어서는 이런 기이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바로 밑에 주호영 조경태 홍문 표시를 보시게 되면 차익값이 0에서 한 3% 안에 있는 오차범위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해 준 거죠. 이 선거를 누가 간장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간장한 겁니다.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로 여러분들 지금 악명이 높은 소위 선관위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 개입했는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력으로 나경원을 누른 것은 아닌 거죠. 거의 뭐 사회가 전체가 다 거짓이고 사기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된 겁니다. 누가 도움을 줬냐 이야기죠. 북조선 선관위가 도움을 줬냐 남조선 선관위가 도움을 줬냐 도움을 준 겁니다. 선거관리를 누가 담당했냐 선관위 가 담당한 겁니다. 민주당도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 측에 맡기지 않는데 왜 유독 국민의 힘만 선관위에 맡기냐 김기현 이가 당대표가 자기 힘으로 됐냐 이야기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출시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금 비례대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구 투표 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모두 다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 습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려면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누가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지역구는 물론이고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게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에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가시켜주고 반면에 미래한국당과 기독자유통일당 등에게 사전투표 득표수 감소를 행한 정당별 득표수 분포도다. 영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5%로 아마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이겠죠. 우리공화당은 마이너스 17.44%로 기독자유통일당은 마이너스 39.24%로 표를 훔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시민당에게 플러스 10.45% 열린민주당의 27.85%를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해가지고 정당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 왔음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이것을 그냥 그대 두 정당의 이런 딱 국한에서 보게 되면 이게 20대 총선입니다. 위가. 2016년의 20대 총선은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들이 다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가 분포가 되어 있고 21대 총선은 뚜렷하게 뭐죠 더불어 시민당은 플러스 10% 이상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10% 이상을 이렇게 분포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선거범죄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투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가지고 조작을 해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을 공대일리시문에서 여러분들 대법관들 정당투표를 듣다 변론다운 변론 한 번 없이 4.15 총선 정당투표 선거소송 원고척을 기각했다 이게 2023년 6월 15일 천대엽 조재연 등의 판결은 득표수 조작이 밝혀진 선거조차도 재판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상 한국에서 득표수 정감선거라도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것을 뜻한다 이게 2023년도 6월달에 여러분들 6월 16일 공대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척 도움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 이준석이 장당을 해가지고 얼마나 선관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국이란 나라가 그냥 사기판인 겁니다 사기고 거짓이고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당대표 경선이 부정선거였으면 대권 후보의 선거는 공정선거였나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의 단서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민주당도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 측에 위임을 안 하는데 목숨 걸고 선관위 측에 위임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준석이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고 김기현은 여러분 당선될 때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당시 구렁이 땀 넘어가듯이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 득표율도 발표하지 않고 ARS 투표 득표율도 발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진성 비상대책위원장이 목숨 걸고 선관위 측에 넘겼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단식을 여러분들 절대 선관위 측에 당대표 경선을 맡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냥 선관위 측에 코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아 전문가가 그러면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대표에서는 조작을 얼마나 했냐 그것을 이런 분석한 내용이 지금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정당대표 비례대표 여러분 득표수를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 정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정당대표 득표수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자료 가운데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 분석 결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의 미래한국당의 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 40% 서초구 의견은 100장당 25장 25%를 더불어 신민당에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 미래한국당이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는 1622표 그것을 그대로 더불어 신민당에게 더해줬으니까 1662표를 더해준 거죠 총 21244표의 이름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관악구에서 일어난 거죠 종로구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로에는 미래한국당이 빼앗긴 득표수입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한국당에서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 신민당 함께 주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b 국민의당과 기독통일당과 새벽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 50%를 훔쳐 가지고 또 다른 더불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에게 준 거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관악구에서 훔쳐 가지고 그것이 총 마이너스 5205표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열린민주당에게 더해줬으니까 1410표 10표 정도를 이동시킨 거죠 이게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정당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해 나온 결과인 겁니다 이게 조작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민유숙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재판진행을 그냥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선거범죄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제야 전문가가 그냥 찾아낸 겁니다 조작값 40% 관악구 종로구 40% 그게 두 단계로 구성된 겁니다 미래한국당에서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게 대해주고 그다음에 군소정당인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서 표를 훔쳐 가지고 열린민주당에 여러분들 표를 주고 얼마 전에 조국 사건 때문에 물러난 최강욱 씨가 열린민주당이 아마 최고위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배지를 달았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는 부산도 여러분 해운대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광주 여기서 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국에서 다 비례대표를 어마어마하게 훔쳤다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25장 조작값 25%를 적용해 가지고 8444표를 훔치고 더불어민주당이 8444표를 더해 준 거죠 대구 수성구는 여러분 조작값이 15% 인천 계양구는 30% 광주 광역시 북구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0% 이렇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서 도독질한 장무를 그대로 받았으니까 8444표를 합치게 되면 선거범죄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 해운대구에 정당투표에서 조작한 총규모가 나오는 거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세백당은 100장당 50장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100장당 50장을 훔쳐 가지고 열린민주당에 더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3219 플러스 3219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이 만드는 정당이 그동안 이준석이 부정선거 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이상으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잘 봐 가지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처럼 여겨 가지고 밀어주게 되면 그러면 몇 석 더 차지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선거는 모두 다 부정이 된 겁니다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까지 다 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악과 이름 타협했기 때문에 지금 악의 도구이자 수단이자 주구가 돼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한 말도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거부정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윤석열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편도 아니겠죠 모든 데가 이렇게 다 썩은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참 재미있는 것이 광주 광역시 북구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을 안 한 데하고 조작한 관악구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조작해 놓으니까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에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8%까지 어마어마한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작을 하지 않는 광주 광역시 북구에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주 광역시 북구는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착하게 만족시키는 것이고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조작해 놓으니까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8%까지 나오는 거죠 이런 과학적 사실을 다 대법관들이 깔아뭉개 가지고 정당 투표에 의해 원고 측 소송을 다 기각한 겁니다 완전히 개판인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조작한 서초구하고 광주 북구 A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뭘 뜻하는 거 하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 투표가 몇 장인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미래한국당의 표를 훔쳤기 때문에 당일 투표 100장당 미래한국당의 사전 투표 득표수는 53장인데 진짜는 66, 6장이었는데 53장으로 훔친 겁니다 더불어 신민당은 원래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 투표를 67장 받았는데 선관위가 개입해 가지고 미래한국당에서 도독질하는 사전 투표 득표수를 더해줬기 때문에 더불어 신민당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 투표가 101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하지 않는 옆에 광주 광역시 북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득표수 추정치나 선관위 득표수 발표수나 다 당일 투표 100장당 미래한국당의 사전 투표 득표수가 83장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준석의 신당 창당이 굉장히 이런 데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선관위 측으로서는 조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력이 더 만들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을 앞으로 활용해야 되면 이준석을 좀 밀어줘 가지고 정당 투표를 몇 석 더 차지하게 해 가지고 정의당이 하고 있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이준석과 함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정리로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선관위가 이준석을 좀 도와줘야 될 때인 거죠 대한민국이고 수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변인보다도 더 할 정도의 일당백 역할을 한 두 사람이 해운대구의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과 그다음에 노원병에 출마했던 이준석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리가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준석이 하고 하태경이 좀 붙여줘라 그게 사람의 도리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붙여주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이준석이 이제 신당을 장당했으니까 선관위가 확실하게 이준석에게 보온해야 될 그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앞으로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이준석에게 보온을 할 것인지 은혜를 갚을 것인지 아주 좋은 그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그냥 선거 사기가 지금 일어나 있다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홍준표 씨 논평이나 그런 모든 논평들이 다 핵심적인 사안을 다 벗어났기 때문에 관역을 여러분 다 벗어났기 때문에 옳은 논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Atlantis